예뻐요. 뒤통수인데 예뻐? 인정하지? 응! 뒤집기 한 번만 펴! 아이고 귀여워. 잘생겼어. 잘생겼어. 굿 굿을 때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정윤아 오늘 엄마랑 어디 갈 거야? 산. 아 산에 같이 가요? 네. 가고 싶어? 응. 그때 우리 무슨 산 갔지? 청계산. 청계산? 좋았어? 응. 어떤 게 좋았어? 응.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응. 걸어갈 때까지 걸어가 볼래? 이 4살 아이들이 체력이 진짜 좋봐. 잘 하더라고. 일로 와봐. 생각보다 괜찮지? 이렇게 더 줘요? 네네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나중에 또 올 거야? 응. 자연을 좋아하는 아이다. 정윤이가 좀 혼자 올라갔잖아, 그치? 응. 오늘은 어디 산 가는 거야? 북한. 북한. 북한 산에 가요? 청계산 매봉보다 훨씬 높은 산인데? 이제 누나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 정윤이랑 같이 북한산에 가기로 했는데요. 누나가 사진 한 장을 보고 본인의 버킷리스트를 만든 거거든요. 사진 한 장 때문이었는데 아빠가... 아, 멋있다.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북한산 뒷배경의 뒷모습으로 찍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언젠가는 정윤이를 데리고 얘를 업고 내가 산에 오르겠다. 엄마의 도전이다. 버킷리스트 같은 거구나. 정말 저기 맨 위에 나무까지 보이지? 저기 맨 꼭대기에 보이지? 어떻게 올라가, 저기를? 응. 거기다 해보자. 응. 전... 안 닿는데... 모공같아. 모공같아. 귀여워. 나무까지 다 걸어야 돼? 응. 됐어.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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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우와! 엄마 안 보여, 잘 달아야 돼. 달았어? 잘했다, 가만히 있어봐. 형제, 저... 중량 스쿼트 하는 스타일 같아. 네. 안정적이다. 대단한 체력이다. 저기 할 수 있어? 정말 더 높은데? 잠깐만, 하나, 둘, 셋. 까치발도 해줘. 저렇게 업은 상태에서 까치발되면 더 힘들어. 그렇지. 됐어. 응. 잘했어. 땡 pointers어. 로봇